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곳으로부터 약 200m 정도 도요타 마이심의 신사에서 이동을 해서 요 아래쪽에 보면 거기가 이제 로손 편의점입니다. 지도상에 현재 C자로 보이는 요곳이고 그 위에 이제 지이코시 신사에, 지이코시에 와 있습니다. 이쪽에 앞에 보이시는 그 나무가 수령상 한 800년 정도 된 나무이고요.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오래된 곳. 지금 이쪽은 11월인데 거의 보면 단풍이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기온 정도입니다. 우리나라 한 10월 초 정도 순? 남중 중부지방 기준에서 이제 노란 은행립이 있고 일본인들도 지금 현지에서 다녀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800년 된 그런 수령 나무고 이쪽에는 꽤 오래된 철 같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가용하시면 멀지 않은 곳에서 온천 지역에서 와서 한번씩 둘러보시면서 탐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